안녕하십니까 물린다입니다. 자 오늘은 양도세 절세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제가 수익이 얼마나 났고 얼마나 손실 확증이 났는지 그것부터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글자로 양도세 조회라고 치면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자 왼쪽에 날짜가 나옵니다. 왼쪽에 날짜가 나오고요. 저는 2020년부터 주식을 시작했고 그때는 250만원에 대한 세금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딱 250만원만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죠? 250만원까지는 미국 주식 세금이 없다. 250만원 이상 수익실험부터는 22%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자 2022년 그렇고요. 2021년에는 한 1600만원 벌어가지고 양도세를 한 300만원 정도 낸 걸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자 2022년에는 마이너스 계좌라서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요.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3년 저는 마이너스 640만원을 손절했고요. 자 한마디로 제가 손절을 친 거죠? 이건 확정수익이에요. 그러면 250만원에 대한 세금 혜택 받는데 그럼 얼마를 제가 수익을 입증을 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약 890만원을 수익 확정해야지 저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양도세 절세도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분기별로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자 1분기는 제가 마이너스 490만원 정도 손절쳤고요. 2분기 3분기 이랬습니다. 3분기는 약 150만원 정도 손절쳤습니다. 4분기는 없고요.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640만원이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할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12월달이 넘어가야지 양도소득제 총계 합계가 나옵니다. 자 12월달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자 메뉴를 눌리시고 회주시에 들어가시고 관심주목에서 계좌 이런거 있잖아요. 계좌를 클릭하시고 저는 현재 마이너스 16%고요. 마이너스 900만원입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자 요 위에서 보시면 요 키움증권입니다. 실현손익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실현손익을 체크하시면 이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가 자 3일주일 1개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1개월에 저는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375만 6799원을 수익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체크를 해보면 자 기간은 1년치 노는게 아니라 6개월치 노입니다. 6개월치 노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자 1월 1일을 체크해주시고요. 여기에서 6월 1일까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자 요 조회를 눌리면 마이너스 452만원이죠. 마이너스 425만원 자 이건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뭐랬습니까 제가 1분기 2분기 3분기잖아요. 그러면 4분기는 아직 안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4분기를 체크하는거죠. 3개월 동안 체크하는거에요. 10월달 11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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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실현손익이 들어가가지고 10월 1일부터 체크하는거에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체크를 하시면 4분기까지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수익실현을 얼마나 했는지 노입니다. 요 금액을 그냥 빼면 됩니다. 빼면 무슨말이 가야겠죠? 빼면 된다. 375만 6799원을 빼면 된다.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수익실현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강한지 말하고요. 다시 양도세 들어가시면 3분기 4분기 1분기 있잖아요. 그래서 학정식을 누르면 3분기까지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수익실현을 한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4분기까지 놓은게 아니라 2월달이 안지났기 때문에 3분기까지 놓은겁니다. 그래서 머리아프게 여기서 1일부터 6개월까지 이렇게 체크할 필요가 없고 체크하실 분은 10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만 계산하면 되는겁니다. 무슨말이 가야겠죠? 이건 모르면 안됩니다. 이런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39만 9733원 이렇게 송실확증을 줬구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 양도세 절세가 얼마 된다 했습니까? 250만원 아닙니까? 플러스 250만원 그러면 889만 9773원 그러면 저는 890만원 정도 수익실현을 할수 있는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890만원도 수익실현을 하면 된다. 여기서 제가 수익확정이 375만 6799원이니까 375만 6799원 514만원 약 510만원도 다시 수익실현을 할수 있는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FNGO랑 TQQ가 있는데요. FNGO 한 200만원 정도 수익인데요. 여기서 또 수익익질을 하고 바로 재매수를 하면 200만원 플러스 된거죠.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양도세 절세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양도세에 들어가가지고 양도세 총 합계가 얼마인지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플러스 됐는지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시고 한 250만원 이상 넣으셨잖아요. 300만원 수익이 났는 사람도 있고 한 천만원,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또 트랙이 뭐냐면 12월 학전 신고니까 꼭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계좌를 들어가셔가지고 실험손익을 꼭 체크를 해가지고 날짜를 여기서 또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날짜를 꼭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수익이 플러스거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계좌 있잖아요. 마이너스 종목들을 다시 매도를 때려가지고 재매수해가지고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이고요. 만약 모두가 플러스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저처럼 수익 확정이 마이너스면 그때 플러스는 된 종목들을 매도 때려가지고 재매수함에 또 양도세 절세가 되고요. 자 키움증권 말고 삼전증권도 있잖아요. 삼전증권. 삼전증권은 해주식 들어가가지고 해주식 잔고 손익잖아요.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예상손익이 있습니다. 예상손익을 클릭하시면 자기가 얼마나 벌었고 자기 계좌가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실험손익이 54만원이잖아요. 250만원이 되지 않았고요. 예상손익이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천만원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계좌마다 250만원은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계좌 총합체에서 250만원입니다. 세 계좌를 갖고 있으면 세 계좌를 합친 금액이 250만원 혜택을 받는 겁니다. 한 계좌마다 250만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0계좌면 10계좌의 합체가지고 수익실한 금액이 250만원에 대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양도세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해드릴게요. 증권마다 대형업체가 있거든요. 대형업체에서 다 진행해줍니다. 내년 4월달에 내릴거고요. 지금은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11월달 말까지 양도세에 절세하는 방법과 자기가 수익실을 한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잘 절충해가지고 양도세에 절세하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바이